또 우리 권종호 가수 모친께서 90, 원래 연세 90인데 여기까지 방문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다음 노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종호 가수님 개인적으로 어머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어머님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었으면 어머님께 이 자리를 벌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에는 저랑 같이 노래도 같이 따라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해서 만성화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원하면 인근에 있는 폐집도 많고 하니까 가서 시원하게 어머님하고 또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식사도 함께 하시고 어머님 살아생겨내 권종호 가수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어머님에게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저도 지켜봐주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 우리 권종호 아드님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동권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안동권씨 정치인의 부산에 제가 작년에 했는데 그때 안동권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대있는 가문의 안동권씨니까 앞으로 묶어낙게 어머님하고 어머님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속 좋은 노래 많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무대 황태입니다. 남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밤떡 꽃잎의 꽃 님 향한 이 변단식 그날 나쁜 날이 남강의 피가 내린다 꽃잎은 눈빛 흘러나는 다른데 내 님을 흘러본다 님이 나야 님이시면 울새만 슬피 우는데 내 님을 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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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님의 흘러본다 내 님이 흘러본다 내 님을 흘러본다 흥믄다 미미야 미미 시련 꿀새밭을 비우는데 흥미로운 어사의 끈을 가려라 남간은 말이 없는데 남간은 말이 없는데 서비스